안녕하세요! 휘지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 킹 오브 크랩스! 입니다. 진짜 개를 키우는 그런 게임인데 뭐 배틀그라운드 개버전이라고 해서 뭐 개틀그라운드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지금. 저는 오히려 약간 피드 앤 그로우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개녀석을 어디까지 한번 키울 수 있을지 거의 뭐 피드 앤 게로우거든요?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렛츠고! 자, 일단은 초반은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들이 없는 쪽으로 최대한 빠져줍시다. 그리고 이게 방식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부스터 개념도 있고요. 보급 상자같은게 보이거든요? 저거 먹자. 아, 아니. 아니. 이 자식이. 우대 까부릅아. 까부겠다. 오오오와! 어, 너노노노노노농! 빠스런 빠스런 빠스런. 오오. 성장이 좀 많은데요? 좀 밑으로 빠져줍시다. 제가 성장을 위해서 지금은 싸울 타이밍이 아니에요 좀 최대한 애들 없는 쪽에서 성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등 뭐야? 1등? 23만점? 자 오케이 오케이 무슨 보급상자 같은 게 하나 생겼네? 이거다 여기에서 까면은 보니까 무기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이거 있으면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시만! 아니 왕이 왜 여기 있어? 이거 안 되겠다 기본 게 말고 다른 개로 한번 플레이를 해봐야겠어요 이게 개가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일반 레어부터 이거 슈퍼레어 메가레어 오! 메가레어 뜨면 완전 개사개 아닙니까? 이거는 랍스터인 것 같고 거대 개 규악 집게 묵직한 거 보세요 저걸로 썰면은 애들 그냥 싹 썰어버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제가 최근에 플레이해가지고 얻은 개 이 일반 개가 있거든요 3레벨짜리 일단은 최대한 애들 없는 쪽에서 성장을 해볼게요 왕이 저 가운데서 활기를 치고 있고 좀 사이드로 빠집시다 일로 와! 와! 이 자식 쳐버려! 하하하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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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보! or't need fire 코코는 게임 뭔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오지해봐 scaiba 끓여먹어 그래그래그래그래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잡읍시다 하이ik! 하이! 하이! 짜식아 두루 왔나 빰 맛살이 왔어요 자 저 위쪽에 보급품이 하나 떴거든요 저거 먹으러 갑시다 내 꾸야 소세지 들고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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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어 노 몰라 부활해 일로와 이거 뚝 가 패자 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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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들어와 빰 어 아프지 무기임마 무기임만 고르면 상당히 강력하겠어요 이거 먹고 역전갖고 무기 무기 무기임마 칠칼 맨맨 맨맨 역시 무기가 깡패에요 이거 포크야? 아 포크네 미니포크에요 맨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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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맨맨 맨맨 금단의 비기를 발똥시키게 만든네 결국에 금단의 비기 발똥 지갑 환술 아 로열 뽑기로 해가지고 메가래요 그 코코넛 개만 얻으면 애들이 싹 다 패의 수있지 않을까요? 진주가 20개 들어가네요 한번 사봅시다 먼저 로얄보키 1회 레츠고 나와라 좋은 개 좀 나와주세요 진주 ickt 일반 파란색 개 오우 뭐야 아 무지색 개 나오는데 일반? 애매한데 오우! 벙어리자가 개까지 오 한 번에 두 마리? 한 번 더 질러 가자 메가레어 코코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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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는 뭐야 메가레어 나오긴 했는데 무슨 해골 모자가 나왔네 오 그래도 건설급 악세사리가 하나 나왔네요 제품 오자말고 스패너계 레어 오케이 레어계 확률 2.5%고요 슈퍼레어계 0.56 메가레어계 0.24? 브로우스타즈 전설 뽑는 수준이겠는데요 그 다음에 포인트도 한번 찍어줍시다 슈퍼푸드 빠른성장 데들리보스트 추가피해 일단 포인트같은 경우에는 밸런스있게 올려줍시다 자 요렇게 강력해졌다 스패너계 1등까지는 조금 어려울거같아 27만점 여기 완전 고인물 파티네 여긴 안돼 썰어버려 나무들고 그대로 쪼겨버려 일단 먹고 커야돼 지들끼리 아주 잘 싸우고있네 여기를 그대로 덮치는거에요 어 잠깐만 너 동치가 좀 많이크다 너 많이크구나 아아아 미안해 미안해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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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이거 이거 먹고 빨리 역적각 잡아야돼요 어? 뭐야 저 위에 돌이 뭔데? 와우 일루와 파이널 읍 택 짜식아 짜식아 어? 이거 방패거든요 공격을 막아줍니다 저게 나이스 이걸로 애들 싹쓸이게 가자 자 저 녀석도 일루와 도끼맛이다 이게 짜식아 자 덩치 점점 커집니다 만점 거의 다 왔어요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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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오 뺨다군가 이거? 12000점 정도면은 애들 할만하거든요 저 무기도 있고 지금 방패도 있어요 현재 자 13000점 1등 86000점이거든요 저거 충분히 비빌 수 있겠는데? 봐봐 어디 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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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 맴매 자식아 하하하하하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악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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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가 싸울 때 아 내 뚝배기 바로 날라갈뻔했네 방패하는 이었으면 방금 죽었습니다 저 아 이거 계속 먹잇감 안먹으면 죽는건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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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맴매노노해 맴매노노해 선생님 갈게요 맴매 아파요 아우 진짜 자 앞에 한번 노립시다 이거 저 무기도 있어가지고 할만하거든요 사실 개싸움 난전각인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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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그렇지 오오 빡세다 자 9500점 이거 무기아니였으면 졌어요 방금 계속 성장해야돼 100점 먹고 저 무기 챙겨야되다 무기 먹으러 카즈 아아 으악 맞다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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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도끼 일로와 도끼 아아 어어 어어 드디어 20,000점까지 왔다 그래도 덩치 아까보다 훨씬 많이 커졌죠 이제 조금만 더 성장 시키면 될 거 같습니다 노린다 아 걸리기만 해 하여튼 걸리기만 해 아무나 걸리기만 해요 들어오봐 오케이 개맛살 꼭짜 개맛살 개꿀 24000점 일정시간 지나면 계속 피가 줄어드는 겁니다 자 저거 깨자 이거 먹는거야 허잇 허잇 나이스어어 계속 레벨로 가자 오 목숨이 나와버렸네 괜찮아요 얘네들 잡아먹고 아주 여유롭게 성장 가는거에요 이제 옛날에 내가 아니야 으잉? 하하하 경치가 커졌고 이제 웬만한 애들 뚝가 패는 수준 왔습니다 26000점 좀만하면 10등권 안에 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칼같은거 나오면은 지금 등치 큰 애도 노릴 수 있거든요 빠따다다 빠따의 맛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빠따 인마 빠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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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흐ra show museum splatt 킹크랩 아까 아까 돔 도망치던 내가 아니다 10分 ους 킹크랩 또 노립니다 이거 잡으면은 역전 가기야 9.0 Anita Zeij benefits 킹크랩 한 번 더 노리자 킹크랩 박살감득 아아아아아아 파이널 으퇴 짜식 짜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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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코라채 34000점 어지 그렇지 킹크랩은 제 상대가 아니에요 웬만한 애들 다 잡습니다 어디갔어? 좀 큰 놈 와라 큰 놈 큰 놈 들어와 어 어 아아아아 이거 망치가 더 사기구나 부활해 부활해 36000점까지 왔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피수급을 계속 해줘야 돼요 안그러면 죽습니다 어 여기 난전이구나 자 가보자 한 번 싸워보자고 호이 호이 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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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아픈데 버티는거야 할 수 있어 으으으으으으으어얼랍 1등자식 어딨죠? 저 위쪽에 있네 지금 이제 왕좌를 한 번 개섬한번 왔어 왔구나 그래 여기다 어 ultra 자.. 깃때기만 깨지다 끝났네요?